문명풍강한 우리 국가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 전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준공티프를 끊으셨습니다. 위대한 계승과 위운으로 빛나는 조성청년운동의 발전행로에 또 하나의 긍지 높은 영웅 전기를 아로새기며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에 현대적인 세거리 전위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라 의의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80층 산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산림집들, 공공건물들로 장관을 펼친 대건축구는 열렬한 애국 충심으로 당의 위협을 받들고 옹혜에 나아가는 믿어온 청년 전위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들이는 자랑찬 노력적 선물이며 우리식 사비주의의 줄기찬 전진의 산하입니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고 용감한 청년 전위들의 불굴의 기계를 과시하게 될 소포지구 세거리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갈량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수배 대건설 전투장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 애국적 헌신성을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정을 운명의 전부로 위혼창조의 자양분으로 받아하는 온 나라 청년 전위들은 새로운 평양본영기의 영예로운 참전자라는 고귀한 용암을 청춘의 자서전에 새겨넣으며 인민의 새거리,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 듯이 떠올렸습니다. 전위거리의 준공은 우리당 청년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충성과 애국의 출기찬 기승으로 영광스러운 백승사, 영웅적 투쟁사를 수놓아가는 주체혁명 위협의 불폐성에 대한 힘있는 과실화됩니다. 당의 믿음의 실천적 성과로 보답한 남다른 긍지와 은곤장중한 하나의 대건축군을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일 떠세운 흔악한 자부심을 안고 청년 전위들은 아버지 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위거리의 준공식이 5월 14일에 성대위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사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화창한 봄기절과 더불어 뜻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는 인민의 새거리에 누구나 간절한 그리움 속에 열렬히 기다려온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대한 리상시련회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에 충천한 사기와 신심을 배가해주게 될 의의깊은 준공식장에 경외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으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감격의 꽃받아되어 뜨겁게 설레였습니다. 반응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진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권수대 역군으로 사랑과 청을 다해 키워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떠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동지,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성, 중앙지관,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동맹 일꾼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적인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가가 정중하게 주합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인공화국 국가 Surprise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수도의 또 하나의 새고리를 일터세운 금지의 드높이 인민들의 기쁨을 앞세우고 영광의 단상에 오른 위로운 청년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수천 세대의 고층, 초고층 산림집들과 봉사 건물들이 대건축권을 이룬 큰 규모의 거리를 순수 청년들의 힘으로 단 1년 동안에 일터세운다는 것은 결코 흐란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청년들은 원수님의 구성과 결심을 받들어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 일어나 당대한 건설 목표를 끝끝내 달성하여 혁명 전유의 높은 용예와 존엄을 쟁취하였으며 어머니의 탕의 크나큰 믿음에 훌륭히 보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속포지구의 새고리 건설은 청년들을 새시대의 주인들로 혁명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키우시려는 아버지 원수님의 웅심 깊은 뜻과 의도에 의하여 펼쳐진 대건설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 건설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주신 원수님께서 전유의 거리라는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시며 공사를 국가적 사업으로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도록 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 거리를 일터 세우는 과정이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혁명적 단련 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따뜻히 보살펴 주신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더욱더 승화시키는 무한한 힘의 발화제로 되었기에 청년 건설자들은 부모 형제들과 후대들 앞에 당과 조국 앞에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 총비사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부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인민의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전유의 거리를 조선노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 전유들의 상징물로 거연히 일터 세우고 우리의 구람없고 줄기찬 혁명 기세를 배가해준 백두산용 청년돌격대와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전투적 경의를 보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한 청년들의 힘을 적극 보태주고 키워주면서 그들이 어느 때나 멈춤없이 용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 각급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권들, 연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모든 부모님들과 전체 지원자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청년 건설자들은 석박산 기슬기 전승 용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땅 위에 라군의 쇠고리들이 어떻게 솟아오르고 선열들이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녹시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증명한 세세대 애국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창조물에 애국의 지극한 정성을 묻고 계승자의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묻으며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관을 한층 한층의 층계와 함께 훌륭한 목표에 올려 세웠다고 언행했습니다. 그는 강철같은 조직력과 단결력을 존재로 하는 대건설 투쟁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충실성과 헌신성, 집단주의와 낙관주의를 대양하고 배가한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어엿한 혁명과 애국자로 성장하였으며 청년동맹의 활동성이 제고되고 청년 사업을 새롭게 작전하고 과감하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청년 일꾼들이 육성된 것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한 것에 못지않은 귀중한 소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원수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시는 성과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의 품속에서 투철한 혁명성과 무배 용성을 키워가는 청년 전위들에 의해 주체 혁명의 대가 억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공산주의 리상을 실현해가는 우리 위협이 언제나 활력에 넘치고 필승불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설자는 조국의 부름에 한 몸을 기꺼이 내댈 줄 아는 충직하고 영영한 청년들을 거느리고 공산주의에 이뤄가는 우리 당과 국가는 어떤 목표 앞에서도 주춤함이 없을 것이고 어떤 난국 앞에서도 좌절함이 없이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을 백배하며 당치의 8차 대회 결정이 빛나는 관철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무궁한 본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투쟁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kins etiquette 김지겊 entrev입 medicinal idi Litt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간 우롱찬 만세환우성이 하늘땅을 증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날아올라 5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민 위촌 위민 헌신의 영도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위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김종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익거리 건설에서 노력주 위원을 떨친 청년 혁신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보람천 건설의 나날 언제나 뵙고 싶던 아버지 원수님을 뜻깊은 준공식장에서 차장참 충성과 위원에 보고 안고 꿈만같이 비옵게 된 우한한 감격과 격정이 청년 건설사들의 가슴마다 뜨겁게 차 넘쳤습니다. 청년 증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 운동을 가름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품속에서 더욱 억세게 벼려지는 우리 청년들의 순고한 애국정신은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전면적 발전과 부흥의 미래로 노르쳐가는 사비주의 조선의 불가항력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비바 집단 앞에 상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요료려 청년 대군이 있어 사비주의 당국 건설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이 거리 건설에 받쳐진 애국 청년들의 고귀한 땀과 순결한 양심의 무게를 소중히 안아보시며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목매이며 참가자들이 처치는 요울광의 환호성이 수도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미아리쳐갔습니다.